빔! 빔! 음? 이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? 진짜 비빔밥입니다. 일단 예쁘네요. 빨리 젓가락, 숟가락 잡고 싶게 만드는. 이거는 뭐 평가할 필요 없네요. 생존입니다. 비빔대왕의 생존입니다. 젊은 분이 어떻게 할머님이 해주시는 맛을 내주세요? 멋지셨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비빔밥을 감사합니다. 진짜로 존경했었어요. 이 찾아가는 음식을 맛깔지게 재현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맛있었어요. 한 번만 더 먹으면 안 될까? 어우 그거 중독성 있네요. 와, 나 요리 너무 잘한다. 응? 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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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오우. 일단은 인정. 흑백 요리장.